I'm going to come into town 볼륨을 놓고 장문을 놓고 내가는 좋고 원성은 놓고 이게 우리 갠도 이리 연거라 이리 연거라 대한민국은 없느냐 어릴 수 영이 더 콤대 잘생겨볼게요 대한민국 센터 대한민국 센터 대한민국 센터 대한민국 센터 상시세끼 기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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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납치야 우리 진짜 밥은?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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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아 저녁 준비를 해볼까요? 밥하다가 하루가 간다 자기 세끼 먹으면 하루가 가는 거야 일단은 지금 뭐 뭐 또 뭐 먹었으니까 자유 시간 뭐 자유 시간 하라고? 자유 시간 몇 시까지? 자유 시간 한 시간 그러면은 야 굿나잇 헤헤 야 내 방이야 여기 나와 뭐 그러니까 내 방에서 왜 자유를 찾냐고 야구를 봐야 해 안 따뜻하지 선생님 음료수 한 잔 주세요 네 네 어떻게 뭐 감귤로 드릴까 아 망고로 드릴까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알겠어 아니 아니 막걸리 안 돼요 쌀 쌀 주스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감귤로 주세요 천국아 어디서 왔어? 저요? 저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왔어 어우 냄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먹어 예 선생님 여기 클럽 없어요 클럽? 클럽 없어 미안해 하나 만들게 나중에 자전거 타러 갈래? 자전거 탈 사람 나 가자 다녀온다 나에게나 저렇게 슬픈 노래로 은은은은에 은은 남아 여기 살아요? 아 여기 안 살아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살아요? 어 여기 살아요? 아 진짜요? 그 서울에 래퍼ạo 씨 있는데 그 상황이랑 똑같이 생겼어요. 고맙습니다. 아, 너 진짜 오랜만에. 진짜 오랜만이다. 연습생 때 그래도 지금 타고 다녔는데. 걸어보자. 너와 함께 걷고 싶다. 밥 한 번 해 먹었다고 이렇게 지이 다 빠졌냐. 여긴 뭐.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. 뭐해 봐? 나 순간 누군가인데. 한편의 아름다움. 추워. 낭만적이네 다. 우리도 낭만적이고. 어디 동네 주민들 같다.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그냥. 나 잘못 봐라. 천지아 왜 이렇게 신났어. 전망대가 어디 있어? 전망대가 아니라 난 등산하려고 그랬는데. 등산로 왜 전망대가 있나봐. 제일 높은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전망 다 보이겠지만. 한 번 찍어줄게. 안녕. 오 여기 예쁘네. 또 찍으면 찍을 거면서. 날 살짝 불러줄래? 인형이 형. 귀엽긴 해. 오 괜찮아. 멋있어. 느낌 있네. 인형이 형. 힘든 느낌. 오 좋아 좋아 좋아. 됐어. 여기서 그만 찍어. 오 느낌 있네. 그래도 힐링이 된다. 난 여기 좋아. 난 여기 하와이보다 좋은 거 같아. 좋아. 더. 뭔가 더 정갑. 리트 포레스트 느낌 나. 정갑. 와 진짜 작다 이렇게 보니까. 그러니까요. 이게 다 아니야. 그치.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야. 여기가 전방이야. 여기는 그냥 산이구나.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. 와 산을 탈다. 이벙이라 산을 탈 줄이야. 여기구나. 여기가 전망대야? 저거 저기. 아 좋다. 오 뭐야? 좋은데? 오 높이 위로 났네. 전망 좋네. 새소리. 바람 소리. 두 개 막 벗는 내가. 하늘이랑 바다랑 같은 색깔 나 여기까지만 한 번만 타볼래 자, 전봇대까지만 이거 갖고 도망가자 자전거 도둑이다 바닷가로 해서 도망가자 너 자전거 탈 줄 아냐? 자전거 탈 줄 알아 그래? 왜 웃어? 둘이 대화가 진전이 안 돼 뭐가 일상적인데 하고 자전거 탈 줄 알아요 그래? 자, 둘이 대화 야, 주영아, 나 자전거 탈 줄 아냐? 탈 줄 알아 언제부터 탔냐, 너? 아,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야? 비키세요, 비키세요, 비키세요 아, 기분 좋다 내려, 내려, 내려 근데 밤바다 진짜 예쁘다 형, 여기까지만 찍고 오자 나도 뭐가 있는지 궁금해 아니Form 저 문학 카드로 저 문wald